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바리오인 레콜레타에 위치한 전시 및 문화 행사를 위한 시설로 콘서트를 비롯한 각종 예술 행사 및 다양한 형태의 워크숍이 진행되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국가유적지로 지정되어 있으며 관광지이자 시민들의 여가 공간이기도 하다. 레콜레타 묘지와 프랑스 광장의 옆에 위치하고 있다. 구 비아몬테 장군 보호소 건물에 입주하여 있으며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주요한 문화 공간으로 여겨진다. 레콜레타 묘지 필라르의 성모 교회 인발리도스 보호소 1867년경 레콜레타 문화센터가 원래 위치하고 있는 곳은 프란치스코의 소속 레콜레 형제회 신부들에게 1716년 기증된 곳으로 수도원으로 쓰이던 곳이었다. 이곳의 도면은 독일의 예수이트 건축가였던 요한 크라우스와 요한 볼프가 설계했고 파사드와 내부 공간은 이탈리아인 건축가 안드레아 비앙키가 설계했다. 레콜레타 문화센터의 건물은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건물 중 가장 오래된 것 중 하나로 1732년에 완공된 건물이다. 아르헨티나의 5월혁명과 아르헨티나 독립이 이루어지자 재원회의에 반대 하던 스페인 출신 레콜레회 수도사들은 카타마르카로 옮겨갔고 수도원 건물은 용도 변경이 이루어지게 된다. 아르헨티나의 독립영웅인 마누엘 벨그라노는 이곳에 미술 아카데미를 만들었고 프란시스코 대 파울라 카스타네다 신부가 이곳을 맡게 된다. 1828년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주지사였던 마르틴 로드리게스는 수도원을 레콜레타에서 몰아내고 수도사들을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산프란시스코 교회와 카타마르카의 수도원으로 이주시킨 후 그곳에 불황인들을 위한 수용소를 만들었다. 이 사건은 그의 책임자였던 베르나르디노 리바다비아가 주도하는 가톨릭 수도사들을 환속시키고 교회가 소유한 건물을 공공목적으로 활용하는 교회 개혁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 이 개혁으로 이 수도원 구역 부지는 농업학교 식물원 감옥 및 병영으로 쓰이게 되었다. 1828년 후한 라바의 장군의 군대 가 옛 수도원 자리에 자리잡으며 주지사 마누엘 도레고를 살해하는 반동을 일으켰다. 1834년에는 후한 호세 비아몬테의 주도로 이 구역은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첫 해악 병원인 호세대 산마르틴 병원이 되었고 1858년 10월 17일에는 주지사 발렌틴 알시나는 불황인들의 수용소를 열면서 거리 구걸을 금지시켰는데 후에 이곳은 지체 부자유자들의 수용소가 되었다. 부에노스 아이레스 자치정부의 소가 아래 10년 동안 운영되던 수용소는 자금 운영 문제로 인해 산비센테 대파울 수녀 외의 시설의 운영권을 넘기게 된다. 수녀들은 옛 수도원의 모습을 회복 시키는 한편 수용소를 재정비 하는데 이때부터 이곳은 한세기 동안 양노원이라고 불리게 된다. 자선협회는 이곳의 전체의 자금 과 유지를 담당한 사회기관이었다. 1900년대 파세오 대 레콜레타의 전경 부에노스 아이레스시의 첫 시장 토르쿠아토 대 알베아르는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공공공간을 리모델링 하고 아름답게 꾸미는데 레콜레타 지구는 이 작업의 수혜 대상이 되었고 이 수용소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1880년에 시작된 확장으로 입구에 이탈리아 양식의 별채를 비롯하여 네오고딕 양식의 예배당이 건설되었고 1881년부터 1885년까지 단층으로 된 별채가 건설되었다. 이 작업은 지역 상류층들의 기부금 으로 조성되었고 부에노스 아이레스 의 건축가인 후안 안토니오 부스치아소 에게 맡겨지는데 그는 이 모든 건물을 전부 설계했다. 부스키아소는 알베아르 광장을 조성하면서 인공호수와 모조 유적을 만들었고 현 레콜레타 묘지의 정문을 디자인했다. 결국 이 레콜레타 지구는 20세기 초에 많은 사진들에 기록되었듯이 알베아르 시장에 의해 도시의 상류층들이 즐겨 찾는 산책 공간이 되었다. 어사일로 제너럴 바이어몬트 비스토 데스드 라 인테르덴테 알베아르 광장 사진의 건물들은 1980년에 철거되었다. 1960년대는 이 구역의 전환점이 마련되는 시기였다. 먼저 당대의 유명 요리사인 가토 두마스가 이곳에 첫 레스토랑을 세웠는데 이 레스토랑은 나중에 미식가들의 장소로 알려지게 되었고 다음으로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청년들이 히피운동과 락에 영향을 받아 여가시간과 수제품을 만들어 파는 공간으로 프랑스 광장을 선택 하게 된다. 이 양노원의 벽을 따라서 수제품 상점이 설치되었고 이 광장에서 아르헨티나 락의 선구자인 파포 클라우디오 가비스 미구엘 아부엘로 모리스와 전설로 불리는 탄키토 등이 만나게 된다. 레콜레타 문화센터의 테라스 철거된 별관의 잔해와 시계 다리 이 구역에 대한 두 번째 큰 개편은 한세기 뒤인 1979년에 일어나게 된다. 이때 아르헨티나는 군사독재 정부가 정권을 쥐고 있었는데 당시 사실상 시장이던 오스발도 카시아토레는 이 오래된 양노원을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새로운 문화센터로 바꾸려는 과시용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 프로젝트는 한 곳의 영화 박물관 현대미술관 조형예술박물관과 라틴아메리카 박물관 컬렉션의 일부를 한 곳에 모으는 사업이었다. 이 작업은 유명 건축가와 예술가들인 클로린도 테스카, 자크 베델, 루이스 베네디트가 설계하였고 이곳에 수용되어 있던 인원들은 이 투자인고의 로손 요양원으로 보내지게 된다. 비록 카시아토레가 기존의 고전 양식의 오래된 건물들을 유지하는 것을 제안하였지만 건축가들은 완전히 새로운 현대 양식으로 작업하는 방법을 선택하였고 오래된 아치로 된 길에 금속으로 된 계단을 설치 했고 100년 전에 부시키아소가 설계한 오래된 별관 몇 채를 철거했다. 1980년 12월 문화센터가 공개되었는데 다시 민주정부가 들어서 오스발도 희해소가 시정을 맡아 완전히 성장을 하게 되었고 1990년에는 레콜레타 문화센터로 개명하게 되었다. 이 레콜레타 문화센터 내부는 어린이들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참여과학 박물관으로 운영되는데 물리학적 현상에 관한 상호작용을 경험할 수 있다. 건물의 일부는 민주정부가 들어선 1983년 이후 부에노스 아이레스 시의 대여로 유엔과 아르헨티나에 상주하는 아메리카 대륙의 단체들 에게 대여되고 있다. 2001년에는 레콜레타 문화센터 에서 1995년에 데뷔한 극단 라 과르다가 기증한 25만 달러로 새롭게 건축된 큰 규모의 공간인 비아비아홀을 개막 했다. 2005년에는 개관 25주년을 맞아 클로린도 테스타가 레콜레타 문화센터로 돌아와 개축 프로젝트를 주관했다. 이로부터 몇 년 동안 입구쪽 홀이 개축되었고 전시관을 복구하였다. 2010년에는 레콜레타 문화센터 개관 30주년을 맞아 구예배당 건물에 만들어진 엘 알레프 강당을 복구하였다. 인텐덴테 알베아르 광장에서의 전경 엘 알레프 강당이 두드러져 보인다. 1990년 레콜레타 문화센터의 대지 일부에 상가 및 컨벤션 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엠프렌디미엔토 레콜레타 s a 4가 설립되었다. 이 건물에 디자인을 할 때 이 회사는 10년 전에 레콜레타 문화센터 설계 작업에 참여한 클로린도 테스타를 다시 채용하였다. 그는 이브에노스 아이레스 디자인 센터를 맡아 화려하고 생동감 있는 색채의 내부를 디자인했고 수용소의 언덕에 있는 오래된 벽을 이용해 절벽 밑을 파내는 아이디어를 차용해서 레콜레타 문화센터가 있는 언덕 및 광장의 지하의 아래에 새로운 상점가와 갤러리를 열었다. 이것은 결국 레콜레타 문화센터의 개편을 의미했는데 상점가들이 지하로 이동하면서 기존에 차지하고 있던 땅에서 문을 닫고 철거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1993년에 개관한 이브에노스 아이레스 디자인은 오로지 디자인을 위해 만들어진 곳으로 오래된 벽을 파낸 자리에 갤러리에 만들어진 푸드코트가 있으며 1997년부터는 하드락 카페 부에노스 아이레스 지점이 입점해 있다. 2003년부터는 테스타가 디자인한 부에노스 아이레스 오디토리움도 운영하고 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